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어떻게 먹을 것 같아? 상추에다가 튀김을 찍어서 싸먹을 것 같아. 그치? 여기서 응용이 들어가야겠지? 자, 밥을 양념장에 비벼, 그치? 비비는데 이게 포인트, 이 양념장을 보고 잘 생각해봐. 나는 이미 머릿속에 있어. 이거에다 뭘 비벼면 참 맛있는데. 그 뭔가를 양념에 이렇게 싸먹어서 비벼서. 똑같은 미술인데. 그러면 이제 먹어볼까요? 응, 응. 아, 예, 학생, 예, 알았어. 나은이 학생부터 가위로 잘라서. 튀김 하나 넣고. 먹어봐요. 음, 어때? 맛있다. 자, 혜택 받은 게. 대박이다.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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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이 양념장을 보면 떠오르고, 양념장을 자꾸 냄새를 맡으면, 어디서 많이 맡으면, 향수라니까. 맛있다. 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 조금도 어때. 불교하니깐. 불교가 가끔 왔다. 힌트를 주고 어떻게 해, 얘네 경쟁을 탈대. 토시라든지 콩나물 같은 거. 나도 상상했어.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